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에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 이에 또 반발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는데요. 23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11시 5분경 북한이 순환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 이후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한 북한의 반발 행위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21일 밤 10시 43분경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했는데요. 현재 해당 위성의 정상작동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으나 궤도에는 진입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날인 22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정찰을 제안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역시 이날 오후 3시부로 해당 조항 효력을 정지하고 전방에 감시정찰 자산을 투입해 대북정찰을 재개했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할 것이며 군사분 개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 개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군사 깡패무리드리버만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불능에 놓이게 되었다며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에서 9.19 남북군사 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 정지를 재가했습니다.